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고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라더라 열맞지 않고 영생을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을 세상에 보내신 모습 세상을 신받아야지 아니요 아니요 저도 말리야마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신받아 역시 아니요 아니요 서로 말리아가 이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구원 받게 하려 하시리라 구원 하루 일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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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